아주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히카아도 헤드. 네, 잘 쳐냈습니다. 아, 여기서 골 살려내고 있는 밀어졌습니다. 박주영도 쳐야 들어갑니다. 박주영 들어갑니다. 밀고가 갑니다. 골키파이 깁니다. 박주영 들어갑니다. 박주영 들어갑니다. 박주영 선수의 골키파이 제기는 월백할 때 이기 골이 나왔습니다. 박주영 오늘 경기에서만 두 골. 경험이 많은 최은성 골키파도 박주영 선수에게는 제껴집니다. 골키파까지 제껴내고 무인 지경에서 박주영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. 스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경기는 박주영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대전시 디진의 골은 무인 지경입니다. 그렇습니다. 4대3입니다. 최은성까지 제껴내고 경험이 많은 최은성 골키파도 뜨는 박주영 선수에게 제껴지면서 골을 무화 지경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공격수는 개인기가 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